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눌린자를 자유케하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참 저희 병원에 항상 자주 방문하시는 할머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 차라리 저를 좀 죽여주세요. 도저히 살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그래요. 좀 살려주세요. 죽이고 살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원장님만 믿습니다. 마치 제가 구세주나 되는 것처럼 완전히 의지하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돌아갈 때는 또 기쁜 마음으로 참 원장님 만나고 가면 마음이 후련하고 다 나았습니다.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참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참 일일이 다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면서 치유사역자, 사람을 치료한다는 그 직책이 참 중요하고 귀한 직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 의사로서 만약에 제가 의술만을 통해서 치료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진정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어떠한 물리적인 또 생물학적인 또 생리학적인 이러한 스트레스, 열이라든지 추위라든지 또 음식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원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대의학이 이토록 고도로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죽음 속에서 신음합니다. 참 어떻게 삶의 연한은 좀 늘어났을지는 모르지만 과연 삶의 질에 있어서 좋아졌는가 거기에 대한 것은 조금 패션 마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현대의학이 발달한 그 시기가 사실은 한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그 계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낳자마자 어린아이들이 30, 40%는 그냥 폐렴, 세균에 감염돼서 그것도 포도산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돼서 죽고 또 산모도 지금 유럽의 통계이지만 우리나라 통계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약 30%의 산모가 산후열 때문에 생명을 잃는 정확하게 말하면 28% 정도 된 것입니다. 생명을 잃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런가 사람들은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헝가리의 샘멜바이스라고 하는 지금 의과대학이 있죠. 샘멜바이스라고 하는 부인과 의사가 왜 그런가 그런데 우연한 일치로 그 해부학 실습을 하고 난 그 실습생들이 부인과에 가서 진찰을 도왔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아 혹시 시신에 들어있던 어떤 오염물질이 그 당시에 박테리아 이런 거 잘 생각을 못할 때 그런 것들이 진찰할 때 오염이 돼서 열이 나고 죽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들에게 철저하게 손소독 그 당시는 소독제도 없었지요. 소금하고 석회 이런 걸로 소독을 하고 진찰을 하게 했더니 28%에서 0.9%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플래밍이라고 하는 의학자죠. 그 의학자가 생리의학자인데 그 사람이 세균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죠. 한 15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컬처로 가는 배양기에다가 그 균을 이렇게 칠해놓으면 균이 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둔 채 한 그 늦여름에 추가를 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자기 연구실에 들어가 봤더니 그 몇 개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가 거기에 끼어 있어요. 배양기 속에. 그 포도산 구균이 들어있는 자라난 배양기 속에.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푸른 곰팡이가 들어있는 배양기에는 그 포도산 구균의 배양균들이 싹 사라지고 없었다 이거예요.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래서 이 현미경으로 그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어떤 물질들인가를 추출할 수 있어서 그것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푸른 곰팡이 있는 성분을 사람들에게 주사를 했더니 폐렴이 낫는다 이거예요. 또 걸리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바로 현대의술의 시발점이 됐다 이거예요. 시발점. 소독. 그리고 항생제.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 이거 가장 참 핵심적인 방역 효과는 뭡니까? 물론 마스크도 있지만 손 소독이에요. 손만 소독을 잘하면 이게 병균이다 손을 통해서 이게 눈이나 코에 이렇게 묻으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50%, 60% 이상이 예방이 된다 이거예요. 마스크에다가 그것만 거리 두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저는 거의 2, 3주에 한 명씩은 확진자를 접합니다. 심지어는 내시경에 막 다 토하고 말이지 막 그 물질들 오물들이 막 나오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내시경 할 때 근데 확진자였지만은 저도 간호사도 걸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철저하게 마스크 방역 고굴 쓰고 손 소독 잘하고 이렇게만 하면은 그게 병균이 침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류의 많은 공헌을 현대의술이 했고 지금 요사에는 뭐 독감이 걸려도 이제 코로나 걸려도 이제는 그 마치 타미플루처럼 독감에 또 먹는 코로나 약이 또 이미 발명이 돼서 심판 중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이 되면은 독감처럼 아마 엄청나게 그 사망률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감기의 하나로 그렇게 예방류 사망 끝날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다시 새로운 바이러스가 항상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보다도 우리 미생물학 교수님이었던 그 분이 강의 시간에 항상 저들의 얘기였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멸시키는 그러한 약을 쓰고 발명을 해도 항상 먼저 걔네들이 선수를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이 현대의술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현대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 장수하는 건 좋지만 건강하게 건강한 나이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것인가? 생명은 연장이 됐을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삶을 어느 정도까지 살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의학 공부를 하면서 누차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전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는데 주사나 약을 주고 치료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 소위 신유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가장 근원적인 방법을 선택했고 그 근원적인 방법은 바로 죄를 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중풍병자도 일으키고 눈먼 자도 다시 보게 하고 마귀의 눌린 자도 고치시는 그런 궁극적인 그 방법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로 말미암아 그 질병의 근원을 그냥 파쇄해버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대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치유요법이에요. 물리학적인 이러한 자연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그 약을 만들고 또 그 약의 효과를 통해서 또 수술 효과를 통해서 그 병의 그러한 껍질을 제거하는 거라. 그러나 그 근원을 제거하는 것은 현대의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의술로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죠. 예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현대의술로 우리가 인간을 영생하도록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그러한 시대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실이 아닐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이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적이 없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근원적으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질병과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유일한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이겼다 하면 병을 이긴 거 아닙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궁극적인 죽음에 대한 정복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라.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현대의술을 감당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바로 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한 것들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켰을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인을 시작하시고 맨 먼저 고향 땅에 오셔서 나사렛 동네에 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펴시고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말씀이 지금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복의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라.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죄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노예가 해방이 되고 토지가 묶였던 것이 다 돌아가고 그래서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모든 눌려있는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거야 이것이 여러분 진심으로 믿는 자는 참으로 복을 받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이 복음을 그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복적인 신앙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학 중에도 여러가지 신신학도 있고 해방신학도 있고 민중신학도 있어요 단순히 가난한 자의 삶에서 해방되어 풍요로운 부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오셨나 그 일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하여금 부욕해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께서 참으로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느니라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인함이니라 2사의 53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바로 우리가 당할 죄로 인해서 당할 그 고난을 해방시켰다 그래서 정말 제3세에 가난에 찌들고 비위생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오염된 그러한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이 참 죽음으로 질병으로 전염성 질환으로 죽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니냐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남미와 아프리카에서 탁광을 받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과거 전후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보릿고개 시절에 얼마나 못 살았어요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소나무 피를 갖다가 긁어서 죽을 끓여 먹는 그러한 시대에 산 우리의 참 부모 세대에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러한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나라의 복음이 얼마나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부여하게 되고 예수 믿으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육해되고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희망의 복음 바로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빈민촌 가운데 천막을 치고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거 들으려고 하질 않는다 그거 들어서 내게 당장 지금 이곳이 지옥인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무슨 그런 소리 하지 말라 조용기 목사님의 간증에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희망의 복음 삼박자 구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이러한 못사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러나 이것이 천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피상적인 거라 껍질이에요 껍질 여러분 출애급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가까이를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게 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어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10가지 그 재앙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가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게 잘 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롭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고 장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못사는 나라에 먹을 것을 주고 우물을 파주고 물론 이런 건 선한 행동이지만 하나님의 목표로 가는 그러한 복음 그 복음은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추레웃기 7장 16절에 나와 있다 이거입니다 바로를 향하여 너희는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애굽에서 해방시킨 목적이 뭐예요 요하를 만을 섬기게 하기예요 바로왕을 섬기거나 애굽의 주인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 요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병에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수도 없이 우리는 경험해 왔지 않습니까 현대의 우술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하고 더러운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추방할 때 병에서 노연함을 받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이 되고 가난에서 부여하게 되고 죽어가는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저 그것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건강하게 되고 좀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 필요없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 죄와 사망의 법, 질병에서, 고통에서, 가난에서, 눌림에서, 포로뎀에서 우리를 자유 깨어진 진정한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광야에서, 광야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광야에서 살지만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할 것이니 네, 바로가 이것을 듣지 아니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스 2장 15절 말씀에 사람들은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노릇,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잇고 이 땅에 오셔서 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의 목숨을 들인 그야말로 대속의 은혜로 화목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았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를 두려워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의 노예에서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해방이 눌린 자에서 해방이 됐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해방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과 존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서 두려워 떨며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 인생의 다림줄이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우리 인생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된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대로 바른 말을 전하지 못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미혹이 되고 세상과 타협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타락하게 되죠 세속화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저 종교적인 의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디모도전서 4장 1절 말씀대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첫째는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말씀을 믿는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비극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들의 삶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거예요 구별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성도끼리 서로 그냥 재미나는 얘기하고 어떠한 소속감에 의해서 나도 교회 소속이 됐으니까 이제 천국에 가겠지 그러면서 생활은 믿음에서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구별이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지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무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말들이 귀신들이 스승 행세를 해요 도사들이 난무하고 있고 과거에 우리가 한 2, 30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지도자의 말을 되새게 듣고 그가 한마디 말을 하면 한경리 목사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김수환, 추기경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얼마나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를 조하려고 명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뭡니까 한마디도 교회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총결만을 받은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웬 도인들이 귀신들이 나가 판을 치냐 이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술사들 점쟁이들 이런 말을 듣고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참담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도자들이 소위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는 사올 왕이 앵겐이 접신한 여자를 가서 말이야 멘토로 삼고 말이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죽었다 이거예요 처참하게 효수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대로 두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비극이 지금 어떻게 왔는지를 여러분 잘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라요 모든 것들이 영적인 문제예요 제가 누구누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다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바로 잡지 아니하면 오늘 보니까 문자가 하나 땅 왔는데 황교총에서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문자가 왔느냐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반국가적 정치 사상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통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이 나라는 적그리시도의 선장과 선동에 엄청난 혼란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듣기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정치적인 선동 반사회적 이단 사이비 귀신들의 그러한 말에 차별하지 말라 법적으로 제재를 하겠다 다행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만큼 한국교회를 또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게 될지는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음행 중에 오늘 말씀드린 것 눌림에서 자유케 하는 두 가지는 바로 음행과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음행은 영적인 음행이 가장 첫 번째에요 영적인 음행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음행 그리고 미움 모든 살인과 전쟁이 결과로 나오는 그러한 미움의 문제 첫 번째는 음행의 문제를 성경은 엄격하게 다루고 있어요 음행도 영적인 음행이 있고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음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권인도 전서 3장 16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성전을 더럽힌 것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는 분입니까?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근데 왜 멸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가지고 음행을 하겠느냐 그래서 고린두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의 몸의 죄를 범하니라 음행이 이것은 몸과 몸이 이렇게 같이 합해지는 것은 바로 성전이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외에 어떤 다른 가늠하는 행위를 왜 하나님께서 율법에 분명하게 제7개명인가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죄는 다 몸 밖에 있어요 그러나 음행의 죄만큼은 몸으로 보안하는 죄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의 성령을 공격하는 것이죠 내가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요사이 뭐 스마트폰, 컴퓨터, 뭐 PC 이런 걸 통해서 과거에 우리 정말 그 20, 30대에는 상상하지 못하는 스마트폰 뭐 얼마든지 뭐 그런 그 영상물이 막 본물처럼 나오잖아요 뭐 그거 뭐 좀 보면 좀 어때 뭐 야동 좀 보면 어때 뭐 보고 싶은 분 보시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떤 거냐 참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냥 카트되뻔해요 그리고 그것이 중독현상이 있는 거예요 중독 직접 우리의 몸이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예민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다른 죄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되면 사람이 빨리 죽어요 음행하게 되면 병이 쉽게 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죄 중에서도 음행의 죄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성령을 거역하는 그러한 죄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혼자 있지 말라 부부가 분방하지 말라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잠깐 그냥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 로맨스지 내로남불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사랑으로 착각한다 이거 사랑이 아니죠 그건 그건 범죄죠 범죄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하시는 범죄죠 그리고 음행한 연고는 이혼을 할 수 있어요 이미 이미 갈라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기록이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음행한 연고 외에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어요 딱 예외가 있어요 음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헤어진 거나 마찬가지 이미 몸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이러한 문제가 참 심각한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합니다 종종 전화가 오는 분들도 있고 상담 요청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느 조금 전에 일입니다마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했는데 본인이 목회자라고 하면서 참 목사님 제가 참 부끄러운 일인데 참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세미나 갔는데 세미나에서 몇 박 있으면서 여관에 들어가서 이제 숙식하고 또 세미나 가고 그랬는데 그 여관에 있는 TV에 그냥 그 음란 동영상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거기에 우연치 않게 그냥 접하고 말았는데 거기에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냥 거기에 너무나 그런 곳을 모르고 사시다가 그러한 영상문에 접하고 나서부터 이분이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버린 거야 매일 보지 않고서는 그냥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회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 죄책감과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다 보니까 낙심하고 좌들하고 자악하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게 거기에 메이는 거예요 메이는 거 여러분 이게 마귀의 미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말이죠 호기심을 불러일으세요 호기심 포함직하고 머금직하고 탐스럽고 그렇게 해서 야 저거 좀 한 번 보면 어떨까 한 번만 딱 보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덜컥 무는 거죠 그리고 행동에 옮겨서 머릿속에 생각으로 되는 범죄가 어디로 오냐 이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면 마음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마귀가 기지를 건설하는 거예요 일단 마음에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 귀신의 역사가 작동하는 겁니다 계속 그런 것을 추구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고문을 하기 시작하네요 고통을 주는 겁니다 후에 하나님에 대한 이 죄책감 이거 마귀가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완전히 중독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꼭 음행에 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술도 마찬가지예요 뭐 마약도 더군다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기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전이 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뇌세포가 변형이 되는 겁니다 길이 완전히 딱 트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끊기가 매우 힘든 거예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가 통계에 저는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영상물에 소위 말하는 포르노에 중독이 돼 있는가 심지어는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기에 중독이 되어 있는가 정기적으로 그러한 걸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인가 인격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인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그 문제에서 자육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죠 그 방법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째는 그것에서 자육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이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 중에서도 금식기도가 가장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전쟁이 필요한 것입니다 음행을 피하라고 했는데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한 것은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이미 중독이 됐을 때 거기에서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요 백병전이 필요한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워 죄에서 해방되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나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러한 문제를 그냥 뭐 다윗도 그랬는데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여자 문제로 뭐 이렇게 사역에서 제외되는 적은 없었다 뭐 이런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훈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 한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한거가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대적하고 기도하게 되면 언젠가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냥 피하면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로 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이사에서 10장 27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해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해가 부러지리라 성령의 기름 부심과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 여러분 해방이 되면 더 이상 그러한 문제로 고통당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 미움에서 자유케 되는 거예요 미움 여러분 미움은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문제들이 많잖아요 뭐 그런 유튜브 보면 그러한 미움에서 해방되는 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미움은 용서해야 된다 누가 그건 모릅니까 미움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미움은 내려놔야 된다 그건 누가 몰라요 그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데 말이야 미움을 없애기 위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용서한다 이렇게 입으로 자꾸 암시하면 됩니까 안되는 거예요 또는 호흡법을 통해서 심호흡을 하고 미움의 감정을 자꾸 밀어내고 근육을 이완시킨다 안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는 항상 마귀와의 그런 밀접한 커넥션이 있어요 마귀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움이 성장하게 되면 항상 죄는 장성하게 됩니다 죄가 장성하여 뭐를 하여 사망을 낳는 거예요 죄는 자라는 성질이 있어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미움이 자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살인하게 돼요 살기가 생겨요 어떤 사람이 또 한 번은 집회 끝나고 나왔는데 한 60대 먹은 분인데 남자분이 목사님 상담 좀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고 그러는데 저는 말해요 사람만 보면 죽이고 싶어서 견디질 못해요 얼마나 소름이 기치니까 눈을 보니까 아주 살기가 마디 이 살인의 영이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거기서 해방되고 싶어 하지만 살인 충동 때문에 아직은 살인은 저질려 절제하는 힘은 아직은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미움의 영이 결국은 살인까지 하도록 그 마음속에 기질을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거의 99%가 나중에 꼭 자살하고 몇 번 실패를 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죽음의 영 살인의 영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영 남을 미워하면 남을 살인하지만 자기를 미워하게 되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살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미움의 영 으로부터 자육해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도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도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 문제를 놓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대적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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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장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끊어미우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육해하고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자육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기도하면 미움의 영에서 자육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마귀의 눌림에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란의 영을 대적해야 돼요 미움의 영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러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악한 영들의 존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조정하고 있다면 그걸 담대하게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게끔 돼 있어요 제가 해외 과거에 집회를 많이 다녔었는데 어느 집회를 가서 집회 끝나고 기도 받으러 사람들이 오는데 어느 여학생을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냥 귀신들이 드러나고 난리가 나는 그런데 그러자마자 또 어떤 역사에서 모든 유학생들이 다 귀신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땅에 굴르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이러한 악한 영들의 역사가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불이 난 곳에 토끼나 사슴들이 숨어있던 것들이 팍팍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 임할 때 사람 안에 있는 흑암의 권세가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예수 크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나를 왜 괴롭게 합니까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우리도 예수 크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권능의 성령의 역사심이 여러분을 자유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바로 여러분을 자유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암을 잊고 싶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이것이 잘 안됩니다 내 어떠한 악한 습관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러한 습관이 나를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내 자신을 매우 괴롭게 하는 것을 저는 너무나 괴롭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멍해를 끊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흑암의 권세를 해서 자유쾌되고 눌리면서 자유쾌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이러한 죄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나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면 고통의 멍해의 줄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되 우리 주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심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게 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해방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원수를 신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해가 전파되어 우리 모두가 흑암의 권세에서 눌림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여름으로 축원합니다